조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 영암, 해남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여부가 이달 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이어 지역 경제 회복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추가 신청지는 6개 지역, 8개 지자체입니다.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과 거제, 그리고 통영 고성입니다. 지난달 말 현장 실사를 마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해남을 한 차례 더 현장 방문합니다. 목포, 영암과 달리 해남군의 조선산업 연관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실사를 통해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는 관련 위원회 안건 처리와 관계장관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 분야뿐만 아니라 대체산업 등 광범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남도의 지원 신청 규모는 4조 4천억 원으로 올해는 이중 시급한 15개 사업 안팎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2,5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와 영암, 전남도는 추가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주력 업종인 조선업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MBC 뉴스 박영아입니다. 아멘